음악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35회차 승무패 1부 방송에 이어서 2부 방송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증리하시는데 방해되지 않게 2부 방송은 1부 때보다 좀 더 간략한 프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말 36회차도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액으로 올인하시는 회차보다 소액으로 분산 배팅하시면서 함정들을 찾아내 보는 소박한 배팅라인이 좀 더 실효가 있는 주중회차가 되지 않을까 서류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2부 방송을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시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5회차 승무패 분석 방송 2부 시간의 첫 번째 대상 경기입니다 5번 경기이고요 이탈리아와 티르키의 매치업입니다 양팀 모두 6월 중순에 있을 유로 매치업에 초점을 맞춘 전술적인 테스트가 주 목적일 거라는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에 두 차례 A매치가 있었죠 그때처럼 이탈리아는 포워드라인의 미래를 위한 제너와 레텍이나 나폴리의 라스파돌이 아탈란타의 스카마카 이런 선수들의 0점 조준을 도와주는 전술적인 실험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는 A매치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예상 라인웹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앞선 A매치들을 보고 또 이탈리아의 경기 일정들 메이즈 대회 경기 일정들을 보면 이 경기에 올인을 할 만한 이탈리아의 사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신구조화 그러니까 떠오르는 신성들에게 지금 이탈리아의 미래를 바뀌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레텍이나 라스파돌이 둘 중에 하나가 무르조 또 스카마카가 나올지 아무튼 원톱으로 출전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엘사라위하고 키에사가 아마 측면에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측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세컨 스트라이크의 역할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져가 보면서 유로본성과 그리고 네이션스도 9월에 있죠 그러니까 눈앞에 닥친 유로본선이 먼저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유로본선을 위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그런 AMH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트리키에가 승리를 해도 이상한 결과는 아니겠죠 이탈리아의 신구조화가 완성단계에 들어선 점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트리키에도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이탈리아 선수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무승부 구간까지만 입염마킹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닝멘탈리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메이저 대회를 앞두고 일부러 져주는 게임 그리고 저도 상관없는 게임 그런 경기들은 잘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나 트리키에나 어쨌든 유로본선에서 지금 조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 경기에서는 두 팀 모두 어떤 실험적인 전수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만큼은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목요일 새벽에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11번 대상 경기고요 덴마크와 스웨덴의 아주 진한 라이벌들입니다 시청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이기도 하죠 11번 경기는 유로본선에 오르지 못한 스웨덴이 전수를 운용하는 폭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매치업이 되겠죠 잉글랜드, 세르비아, 슬로베니아와 함께 흠란한 시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덴마크는 현재의 불확실한 덱스에서 부상자까지 생기는 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본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전술적인 모색 없이 장난으로 A매치를 치를 수도 없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라이벌 스웨덴의 화풀이 같은 거친 경기도 한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잉글랜드,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이렇게 세 팀과 함께 시조에 편성되어 있는 덴마크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다른 상위 클라스의 팀들보다 좀 덱스가 약한 편이죠 그러니까 주력, 갑자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꾸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뭐라고 하죠? 주력 자원들 주력 자원들에 대한 의존도가 타 팀들에 비해서 높은 팀이 덴마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덴마크는 현재 상황에서 부상자들이 생기는 부분들을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 경기도 스웨덴이 아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웨덴은 유럽원선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약간 또 그런 감정들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덴마크가 원사이드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덴마크로서는 득점포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라이프치의 포울센 이 선수의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만큼 이런 과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벤치에서는 포울센이 날아다녀야 되겠죠 유럽원선에서는 그래야지 덴마크가 관목할 만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울센 없이 나머지 선수들도 물론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포울센 없이 덴마크의 유로우승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포울센의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그 어떤 팀도 어느 팀도 그러니까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어느 팀도 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는 무승부라는 그런 중도적인 결과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는 특정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부분 그러니까 득점력을 더 배가시키는 부분 그리고 스웨덴은 라이벌 덴마크에게 유로우 본선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까지 패하면서 어떤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네들이 그러니까 유로우 본선도 못 나가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치욕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경기를 임하는 자세는 아마 스웨덴이 좀 더 강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덴마크도 이에 못지않은 현재의 선수들의 일레벌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덴마크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덴마크 쪽으로도 보고 싶고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 승무표에 사실은 다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무승부로 점을 찍어놓고 최종 확정 구간에서 멤버십 회원님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선 경기는 12번 경기 노르웨이와 코소버의 매치업입니다 노르웨이 코소버니까 노르웨이가 학살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코소버가 그렇게 쉬운 팀은 아니죠 유로 본선행이 좌절된 양팀의 대결인 만큼 풀 전력으로 A매치를 두 팀 모두 임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소버 같은 경기는 코소버 같은 경우는 경기를 루즈하게 끌어갈 줄 아는 선수들이 몇몇 있죠 베식다스의 라시카 선수, 리레 셰그라바 선수 좌우 측면에서 아주 노련하게 돌리다가 순식간에 무리키에게 연결해주는 슈트링 슈트링이라고 하죠 슈트링의 의문의 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르웨이라는 부분을 관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BRR의 스를로스와 맨체스트 시티의 에링 홀란드 상포를 생각하면 단통 승리가 국민픽이 될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홀란드가 스를로스 형님을 배려하는 그런 플레이를 할 거라는 전망과 코소버의 포백라인이 토리노를 비롯해서 터키의 압박 강한 리그의 팀들 하여튼 코소버의 포백라인은 수비명가의 라인업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비명가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수비명가 팀의 주전 라인업이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물론 주전 선수들도 있지만 아무튼 내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수비로서는 전부 다 한 가닥씩 하는 팀들의 선수들이라는 것 그것이 코소버의 포백라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꼽씹어 볼 만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0%의 투표율도 되지 않는 무승부 구간의 극단적인 짝대기를 도전 구간에 포함시켜서 주중 승무표 대전에 임전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맨시의 에링홀란드의 그런 각인된 이미지 그리고 비아래아래 서를로스의 환상적인 득점력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 코소버를 픽을 잘 해지지가 않죠 근데 해외 배당을 보면 노르웨이가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배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유로 본선은 좌절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한번 진금 승부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리가의 대리전쟁이죠 비아래아래 서를로스와 마요르카의 무리키 이 공격, 이 포워드라인의 센터포드의 대결 이 결과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아무튼 코소보가 안도라나 200위권 밖에 있는 팀들 같은 그런 전력의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소보의 경기력도 강구할 수는 없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다른 부문은 모르지만 아무튼 스를로스와 에링 홀란드의 득점력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승무 픽으로 해서 이변 구간을 한번 바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상 경기는 13번 경기 벨기에와 몬테네고로의 매치업입니다 벨기에는 메이저 대회 그리고 친선 경기 이 두 가지를 대하는 방식에서 분명히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는 벨기에입니다 메이저 대회를 치를 때 벨기를 보면 라인 간에 연계되는 움직임들이 정말 예술 같은 그런 움직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피파게임의 아바타를 보는 듯한 아주 레벨 높은 아바타를 보는 듯한 그 정도의 벨기에 선수들이 A매치를 치를 때 움직임을 보면 같은 선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끼게 할 만큼 물론 친선 경기를 정말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경기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친선 경기에서 A매치에서 메이저 대회와 같은 그런 100%의 에너지를 쏟아붙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벨기에는 지금 유로 조 편성에서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는 다소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를 데리고 2조에서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몬테네그로전에서 A전술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마음 편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몬테네그로전에 이어서 주말에는 룩셈부르크와 A매치 협이 있거든요 그래서 벨기에는 지금 벨기에의 팀전술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 메인 경기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A전술 B전술 두 가지 전술을 몬테네그로전 그리고 룩셈부르크전에서 아마 점검해 보는 테스트해 보는 상황을 지금도 어느 정도인지 아마 그렇게 점검해 보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수들의 면목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게 아니라 팀전술을 점검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 결과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몬테네그로전에서 A전술을 사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 룩셈부르크와 A매치협에서는 B전술을 시전하면서 친선 두 경기를 알토란 같이 활용해 보는 슬기로운 벨기에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홈벨기에의 단통 승리 구간에 안착을 하면서 더 이상 복식 구간 설정 없이 8,000원 조합의 35회차 승무표 라인을 여기에서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벨기에를 승무 투픽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위에 경기가 뭐였죠? 아, 노르웨이 코소보, 노르웨이를 승무로 가느냐 아니면 벨기에를 승무로 가느냐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택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를 단통 승리로 가고 노르웨이를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는데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더 살펴보고 최종 확정 구간에는 또 정확한 임팩트 있는 그런 얘기들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13번 경기 벨기에를 단통 승리로 추가를 하면서 35회차 승무표는 8,000원 이상의 조합 없이 그냥 8,000원 조합 이렇게 뭐 다른 분산 조합 같으면 4,000원 2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8,000원 2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 말고 또 내일 새벽까지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또 여러가지 상황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35회차 승무표의 마지막 경기죠 14번 경기구요 유럽팀 경기를 부서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중남미로 넘어가게 됩니다 멕시코와 오르가이 매치업이구요 이 멕시코 오르가이 경기는 아직 세부적인 전술의 분석 이전인 관계로 아직 이 두 팀에 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전술을 뜯어 보지도 않았구요 물론 새벽에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멕시코 오르가이 경기는 어떤 느낌만 가지고는 좀 그렇고 예상 라인업을 일단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의 겨울인생이 생각하는 예상 라인업 그리고 우르가이의 겨울인생이 생각하는 예상 라인업 이 두 팀을 만들어서 30분 정도 이렇게 충돌을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예상 구간 그 예상 구간의 픽만 일단 기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편성해 드린 승무표 35회차 2부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시간에 7, 8, 90번 이 4경기는 내일 오전에 멤버십 채널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5회차의 마지막 일정 최종 확정 구간 방송 이 방송은 내일 빠른 오후에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